사랑의 얼굴처럼 목소리의 다양성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나요? 그쵸? 이 사람이 부를 때 칼라가 또 다르고 이 사람이 부를 때 또 칼라가 다르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불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박수 소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환 선생님 나중에 김반 선생님 뒤에 두시면 될까요? 2부 맨 앞에 네 알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부를 때 이렇게 잘 맞추세요 나중에 비디오 정리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1부 마치고 인터뷰션 시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연주자들 준비해 주시고요 끝나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다발 국화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분이 계세요 꽃다발은 우리 조두남 선생님 절친이신 이상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늘 이은상 조두남 작곡가 폈는데 이은상 선생님 곡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8월 달에 조두남 곡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교체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테마가 이런데 조두남 선생님 곡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두남 선생님 곡이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많이 좀 불러주시고요 오늘 다 같이 부르는 곡들이라도 열심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기 장안사 다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기 장안사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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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